안녕하세요. 종리스찬TV 이도사입니다. 여러분 2019년이 밝았고 아마 여러분들 모두 오늘 가족들과 함께 단란하고 오붓한 시간들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한 해 정말 축복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만 가득하기를 잠시 기도해 봅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적인 방식과 기독교적 방식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은 더 많이 갖고 더 유명해지고 더욱더 강력해져서 다른 것들을 통치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다른 존재들보다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그 외의 것들을 통치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있죠. 내가 강력해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적 방식의 특징은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내가 약해지고 내 자아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남은 영혼의 내적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것이고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 방식은 우리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고 기독교적 방식은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좁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고요? 여러분 저는 어제 오늘 조금 많이 아팠거든요. 작년에 건강이 한번 무너진 이후로는 이렇게 종종 몸이 아픈 것을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2019년에는 몸이 건강해질 것인가? 내가 2019년에 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하나님 내 몸에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해요. 제가 가진 이 병을 통해서 제 안에 저를 더욱더 비워내고 그분으로 채우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화살표를 열어보시면 제가 본문 말씀을 쭉 써놨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가르치셨고 두 번째로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세 번째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기적의 특징은 모두 약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권위를 나타냈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제 병이 올 한해 낫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문제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육체적인 건강이든 내면적인 부분이든 제한적인 환경이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테지만 이러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내면적이고 건강한 문제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가 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것도 다 올 한해 해결될 것이지만 나의 약함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신성이 예수님의 권위와 신성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이 나를 비워내고 내 내면의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자아가 꺾여지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가르침과 귀신을 내어 쫓음과 병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전히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2019년에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신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대하는 2019년이 되기를 잠시 기도해 봅니다. 2019년에도 우리 함께 가실 거죠? Peace